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풍마니 여러분들 드디어 시작합니다 통합과학 자 우리 지금 풍마니들의 마음가짐 지금 어떨까 이제 고1이 시작되었으니까 통합과학 공부 한번 제대로 시작해야지 내신아 미쳐버릴 거야 대학 그까짓 것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내가 서울대 갈 간상인가 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마음먹은 풍마니들이 가장 먼저 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책을 샀겠죠 주변에서 완자가 좋다 좋다 하니까 분명히 완자를 샀을 거야 그런데 처음엔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 어려워 통합과학 어렵죠 당연히 그러면서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미루다가 미루다가 그냥 책장에 딱 꽂혀 있어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중고나라에 이걸 팔아 처음에 마음가짐은 잊은 채 나중에 사업가로 전향한다는 슬픈 스토리를 갖는 것 우리 풍마니들 아무리 많이 보는 책이라도 누군가 옆에서 끌어주고 그리고 설명해 주지 않으면 참 혼자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풍마니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것을 알고 그리고 장풍이가 통합과학 완자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더 새로워지고 더 풍요로워진 뉴 통합과학 완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예전 완자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완자 강의를 시작할 때 정말 많은 풍마니들이 일타 DM이나 게시판에 엄청나게 올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장풍이의 시그니처 강의인 너만바와 완자 도대체 무슨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궁금할 만하죠 우선 완자건 너만바건 공통점은요 통합과학의 모든 내용을 좀 더 넓고 깊게 아주 차근차근히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완자와 너만바 교재가 다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너만바는 필기노트가 있기 때문에 필기를 선호하고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고 싶은 풍마니들이 보면 좋을 것이고 완자는 필기노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바로 필기하고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며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형광펜으로 쳐가면서 즉 책에 포커스가 가진 그러한 교재죠 그래서 풍마니들이 각자 선호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우리 풍마니들이 입맛에 맞는 완전 맞춤 강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너만바는 장풍이의 시그니처 강의이기 때문에 화려한 CG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완자는 좀 CG의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완자는 많은 학교에서 부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변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너만바와 완자의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풍이가 우리 풍마니가 하나가 되어서 정복할 통합과학 완자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구성이 되는지 지금부터 준비한 것들을 장풍이가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강 대상을 알아 봅니다 자, 통합과학 완자 강의는요 통합과학 내신 대비 강의로 이제 처음으로 통합과학의 첫 시작을 준비하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풍마니들 그리고 통합과학을 배우고 있는 고1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는 강좌가 되겠지요 만약 당장 통합과학 강좌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는 풍마니들이 있다면 고1 풍마니들 중에 기초를 좀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풍마니이 있다면 장풍이의 통합과학 시작이 반이다 강의를 수강한 후에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를 시작하든 이 기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기본을 잘 다져놔야지만이 그 위에 심화적인 내용을 딱 쌓아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2 풍마니들 중에 물, 화, 생, 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과학의 기초를 좀 더 탄탄히 쌓아보고 싶은 그러한 풍마니들 또는 물, 화, 생, 지 내가 먹 중 유독 내가 약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풍마니들이라면 내가 좀 부족한 부분 통합과학으로 잘 찾아서 그 생각되는 그 부분을 위주로 선택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들어야 돼 뭐냐? 학교에서 부교제를 이 완자로 쓰고 있다 하는 풍마니들은 무조건 수강을 해야 합니다 왜? 학교에서 부교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장풍이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신 문제를 출제할 때 참고할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집이 완자라는 뜻이죠 즉, 완자에 있는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변형된 문제들이 바로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완자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고민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뉴통합과학의 완자를 수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너만 바로 이미 개념 공부가 완벽히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완자를 부교제로 쓰고 있는 풍마니가 있다 그러면 문제만이라도 문제만이라도 부범적으로 수강을 해주면 훨씬 더 통합과 완성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강의는 총 70개의 강의로 구성이 됩니다 모두 스튜디오 촬영으로 진행이 되는데 70개! 와우! 1년이니까 1년 1년 통합과학이니까 그렇게 길어요 강의는 주 4회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더 빠르게 빠르게 업로드 해버릴 거야 자, 통합과학 완자 교제를 보면 두께가 꽤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문제집 보기만 해도 토 나와요 부담스럽죠? 이걸 다 언제 공부하느냐 이거야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외워야 되나 어떤 걸 이해해야 되나 아니 외운다면 무엇을 외워야 되고 또 어떻게 외워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고민은 그만하고 우리 풍마니들은 장풍이만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풍이가 준비한 완자 특강의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설명 중요한 부분은 콕콕콕 이렇게 콕콕 짚은 설명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 완자의 개념 내용 중에서 내신에 꼭 나올 만한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콕콕콕 찝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핵심적인 강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고1 과학만 20년째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가 쌓였겠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풍이가 봤을 때 풍마이들이 어려워하겠다 이 부분은 학교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온다 장풍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꼭 공부하고 암기하고 넘어갔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장풍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꼭 형광편도 밑줄 치고 별표도 쳐주면서 교제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풀이 우리가 기본 개념을 다졌어 그럼 그 기본 개념을 복습하기 위해서 내신 만점 문제, 실력업 문제, 그리고 중단업 마무리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보기가 중요한 보기인지 헷갈린 보기인지 그리고 오답을 유도하는 보기가 무엇인지 장풍이가 문제 보기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서수령 서수령에서는 어떤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야 되는지 같이 우리 장풍이나 같이 공부하면서 객관식부터 서수령까지 우리 완벽하게 한번 내신을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장풍이랑 같이 통학과 완자를 동행할 풍만이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장풍이와 함께 개념 강의를 열심히 듣습니다 잘 들어요 웃으면서 도서실에서 막 웃어 도서실에서 웃는데 얘들아 소리내서 웃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무금으로 웃어 그리고 나보고 살려달래 여하튼 재밌게 공부하는 거 맞죠? 강의가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책을 닫아? 아니 장풍이가 수업 중에 풀어주지 않고 넘어갔던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를 다시 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느낌으로다가 꼭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꿈아이들이 복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신 공부는 복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제들이라도 우습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OX건 그리고 괄호 놓기건 오늘 공부한 내용은 오늘 바로 복습한다 라는 생각으로 꼭 한 번씩 풀어주면서 진도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학과학은 얘들아 한 중단원 안에 무라생지가 모두 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각 단원에서 어떤 내용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무라생지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하면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중단원 공부가 끝나면 꼭 중단원 핵심 정리에 그 빈칸을 스스로 채우면서 이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쭉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면서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또 당부의 말씀 두 번째 계획적으로 철저한 계획과 꾸준함은 공부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텀을 두면 분명 전에 배운 내용을 잊는다는 건 당연하죠 그러므로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게시판으로 아주 작은 거라도 모르고 지나치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강의를 들었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나 추가적으로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 이런 것들들아 사소한 것까지 다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 모르면서 용기 내어서 게시판에 올려달라는 것이죠 그냥 모르는데도 얘들아 아는 척하는 것이 얘들아 멋있는 게 아니야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것은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Q&A 게시판에 질문글을 딱 올려주면 장풍이와 우리 풍팬들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의 어떤 아주 중요한 공감 공감과 소통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풍만이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하는 게 더 힘들어야 될까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불안해야 될까 힘들고 불안하다는 것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겨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자신감으로 인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장풍이는 우리 풍만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올바르게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풍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길을 걸을 때 막 고개 푹 서기고 땅만 보면서 걷는 그런 뒷모습을 보고 우리 그런 풍만이가 되지 말고 고개 빡 들고 어깨 빡 당당하고 행복한 풍만이들이 되어보도록 장풍이가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통학과학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여 우리 모두 고등학교 시작 최고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만이 포에버